안녕하세요. 렛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에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하고자 할 때 특정 키를 눌러서도 바로 진입을 하지 않고 윈도우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프라이머리 부팅 디스크가 SSD로 되어 있어서 부팅들의 속도가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빨라서 윈도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스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늦어주면 바로 윈도우로 진입하게 됩니다. 윈도우로 진입을 했어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시스템 전원 및 설정 추가 전원 설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단추 작동 설정 이 상태에서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 단추 정의 및 암호 보호 설정 항목에서 현재 종료 설정이 빠른 시작 켜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를 안 해야되는데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을 누르고 빠른 시작 켜기 변경을 체크를 하지 않고 변경 내용을 제작합니다. 다시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르고 F2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바로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첫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노트북에 바닷킷을 열고 현재는 시모스 배터리가 커넥터 형태입니다 이 노트북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략 5분정도 놔둡니다 그리고 시모스 배터리가 이런 형식에 있으면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5분정도 깨운 상태로 방치한 후에 다시 장착해서 급증하게 되면 바로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에 노트북에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하는 두가지 방법을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